그렇다면 쓴맛은 어떻게 느끼게 되는 것일까? 혀에는 마녀개의 맛봉우리들이 있고 그 속에 미각세포가 모여있는 미래가 있다 미래에서 감지된 맛신호가 뇌에 전달되면 맛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쓴맛은 조금 더 특별한 곳에서도 감지된다 비관지 섬모에도 쓴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존재한다 비질하듯 움직이며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지 섬모 그런데 섬모들이 쓴맛을 감지하면 움직임이 더 활발해져 세균 등에 대한 방어 능력이 커지게 된다